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갤러리 있잖아요. 갤러리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한 것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갤러리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이걸 갤러리를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밑에 아래 사진과 앨범이랑 있어요. 사진이 앨범이 아니고 사진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선택하면 여기에서 이 위에 여기 보시면 점 3개 있죠. 위아래로. 이걸 딱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휴지통이라는 게 있어요. 휴지통. 휴지통 이걸 터치합니다. 휴지통을 터치하면 여기서처럼 휴지통 기능을 켤까요? 이렇게 나와요. 휴지통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저도 현재 휴지통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설명해 보면 완전히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기 전에 30일 동안 휴지통에 보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부환하는 동안에 다시 또 복구하고 싶으면 삭제한 것을 다시 가져오고 싶으면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이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나중에 휴지통을 켠다. 휴지통 기능 켜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휴지통 기능 켜기를 터치하면 휴지통이 켜지겠죠. 여기에서 휴지통 크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아래쪽에서 보면 앨범이라는 게 있죠. 여기 앨범. 앨범 있죠. 앨범을 터치하면 앨범을 터치해서 점색했죠. 여기 터치합니다. 점색을 터치하면 여기도 휴지통이라는 것이 있고 휴지통을 켜면 역시 아까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휴지통 기능 켜기를 터치하면 되겠죠. 혹은 점색에 여기에서 이걸 터치하면 설정이라는 것이 설정. 설정 여기에서도 휴지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터치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휴지통이라는 게 있죠. 휴지통. 삭제된 항목을 30일 동안 휴지통에 보관될 거예요. 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면 휴지통이 만들어집니다. 터치했어요. 저는 지금부터 휴지통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제가 이 사진을 사진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무대를 지금 제가 구해왔어요. 몇 개. 무대화하고 이거하고 다음에 이런 새가 노는 어제 올린 이런 동영상인데 이거하고 아가씨 기도하는 이런 것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길게 터치를 합니다. 길게 누르면 이걸 길게 누르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시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길게 눌러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와 같이 좌측 상단에 V자 체크가 됩니다. 그 나머지도 역시 이렇게 툭 툭 터치해서 삭제할 것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새 하단에 보면 삭제라는 것이 있죠. 새 하단에 보세요. 여기 삭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삭제를 터치하면 다시요. 이렇게 툭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터치합니다. 하단의 오른쪽에 삭제를 터치하면 휴지통으로 이동이 나오죠. 이걸 탁 이렇게 터치면 휴지통이 이동이 됩니다. 삭제가 되어버려요. 화면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화면에서 이게 커튼이라던가 여러가지 아까 사진들이 삭제됐죠. 그럼 이거 다시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위에 점색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 휴지통이라는 것이 보이죠. 휴지통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아까 삭제한 것이 여기 있죠. 복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길게 누릅니다. 이것도 역시 길게 누르면 다른 것도 역시 길게 누르면 이렇게 좌측 상단의 동그라미 속에 V자 체크가 됩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삭제하고 싶으면 복구하고 싶으면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보겠어요. 이렇게 커튼도 하나 체크했어요. 4개가 체크되었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최하단에 보시면 복원이라는 게 있어요. 복원 복원 이걸 터치하면 삭제된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복원 터치할게요. 툭 터치했어요. 그럼 복원중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일괄로 비우기라면 모두 다 휴지통을 완전 삭제하려면 비우기 이걸 터치하면 완전히 삭제해야 됩니다. 완전히 삭제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복원한 것을 다시 볼게요. 가보면 아까 여기에서 이거 삭제했었잖아요. 이거 이거 이렇게 삭제했잖아요. 이거 삭제했었는데 이런 것이 다시 복원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사진이나 동전선을 삭제했다가 다시 생각이 바뀌어서 복원할 때는 복원할 수 있고 완전히 삭제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위에 이 점 3개 이걸 터치하면 휴지통이 나오죠. 휴지통이 여기 나오죠. 휴지통을 터치해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우기 있죠. 비우기 이걸 딱 터치하면 완전히 비워집니다. 이 휴지통에 삭제한 것은 30일 동안 보관됩니다. 30일이 지나면 30일이 지나면 30일이 지나면 자연이 삭제됩니다. 자 비우기 한 번 해볼게요. 비우기 터치합니다. 대체 완전히 삭제됩니다. 했죠. 휴지통 비우기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휴지통 비우기 이걸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 화면이 사라졌죠. 그래서 사진이나 동전선이 없다. 휴지통에 휴지통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 이와 같이 갤러리에서 휴지통을 잘 사용해서 사진을 삭제한 삭제한 것을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갤러리 휴지통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